하이트진로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경기도 이천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생산라인 가동을 멈췄습니다. 하이트진로의 화물운송 위탁업체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이 공장 진입 점거에 나서면서 이천 공장에서 생산한 소주물량을 운송할 수 없게 돼 생산을 중단한 겁니다. 이천 천주 공장은 참이슬과 진로 등 하이트진로 소주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데 여름 극성 수기를 앞두고 제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